그대가 뒤돌아서는 모습 잡으려 내 손끝 중 그댈 향해도 어로붙은 내 발걸음 울지 마라 가하나 모르는 척해 미안하구나 전수로님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널 이리 부르고 싶었는데 너와 거리를 두는 게 널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허나 한순간도 너를 잊지 못했다 너를 잊지 못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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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h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아 그만, 너도 내 곁을 떠나지 마라. 정말 내게 보답을 하고 싶으냐? 그렇다면 궁녀가 되어다오.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본군을 배위할 생각이다. 멈추지마 널 잡을지 몰라 네가 싫어 보내는 게 아냐 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본군을 배위할 수 있어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본군을 배위할 수 있어